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바쁜 월요일 입니다 오늘은 택배 화물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송장까지 붙은 것이 있고 송장이 아직 부착이 되지 않은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다른 날과 달리 평소보다 바쁜 날이 월요일 입니다 왜냐하면 토일날 주문하신 화물 일요일날 주문하신 분 화물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에 포장이 돼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다른 평일 보다는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월요일날은 택배 화물차가 2시나 3시 쯤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택배차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장되지 않은 상품은 몇 개 더 포장을 해서 오늘 발송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고요 때로는 질문 사항이 전화로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쪽에 멀리 보니까 택배차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은 택배 화물이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농산물들을 주문하시면은 얼른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